주산 키워드 사전 두 번째, 소희연 이겨진 결혼! 오매불만큼의 맘을 기다렸던 소희연 씨! 오늘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거 같아!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날이 바로 어제였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드디어 부부로 인사를 올리게 된 두 사람! 아, 볼수록 잘 어울리네요! 일단... 제... 어... 결혼... 엄청 긴장하셨나 봐요! 긴장을 안 하셨나 봐요! 시작부터 어쩜쩜 올라오시네요!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없네요! 예쁘게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자, 두 분 눈앞 좀 부탁드릴게요! 어우, 너무 기다렸다는... 새신랑 임교진 씨! 그렇게 떠시더니 막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돌진하시는데요! 인사를 마치고 신부 소희연 씨가 있는 신부 대개실을 찾았습니다! 아, 그 선배님 오셨어요! 아니, 이게 누구시죠? 긴곡진 씨 아니세요? 오케이! 아, 뭐 하겠냐 결혼하려 그러자! 김곡진 씨야말로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아, 인터뷰하러 오셨구나! 하나, 둘, 셋! 소희연, 임교진 씨 부부 인터뷰 시작합니다! 제가 스튜디오를 웬만한 벗어나지 않은데 오늘 직접 나왔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어떡해요! 예비 부부 소희연, 임교진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둘이 이렇게 모습 보니까 여동생 70분의 그런 기분이에요! 아... 제가 어제부터 제일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때요, 기분이? 아니,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너무 떨려서 어저께 사실은 선배님께 전화를 드렸잖아요! 나한테 전화가 와서! 선배님께서 너무 떨려요! 이렇게 전화했는데 저 좀 진정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아니, 근데 정말 드라마나 뭐 많이 해봤는데 또 불구하고 진정이 안 되기도 하고 술을 안 먹었는데 계속 술 먹어요! 계속 그런 정신이더라고요! 안 먹었으니까, 평소에! 어젯밤이 이제 싱글로서는 마지막 밤이었는데 어젯밤은 어떻게 보냈어요? 과연 두둥! 와인 먹... 그렇네요, 평소대로! 와인 먹으면서 지난 날들을 좀 정리하면서 배고파서 컵 나면 하나... 아, 잘못 평소대로! 평소대로 하네! 네, 규진 씨는? 네, 저 같이 와인 먹고 같이 있었다고? 네! 그랬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같이 있었던 걸까요? 같이 산 지는 얼마나 됐어요? 본격적으로 이 얘기나 합시다! 아유, 그럴까요? 같이 산 지는 얼마나 됐어요? 우리가 얘기하자...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제가 이제 신조업사님 막 이렇게 이것저것 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TV 냉장고... 집도 꾸미고... 그러니까... 집도 꾸미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다 동의하셨어요! 아, 그래요? 음, 아무튼 부러워요! 지금 우리가 감을 잡으면 되겠네요! 감을 잡으면 되겠다! 주도권은 지금 서서히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제가 잡고 있다고 잡을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이 눈이 시점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 전화벨이 울리면 지체 없이 받아요? 아니면 딱 무실래요? 무슨 소리예요? 바로 받아야죠! 지체 없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잡혔어! 너무 잡혔어! 너무 잡혔어! 누가 아깝다고들 해요? 이현 씨가 아깝죠!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근데 보니까... 너무...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내 앞에서...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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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편하게! 아, 저 진짜! 어우,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컴다운! 컴다운! 주상욱 씨가 성의적 보는 거예요? 결혼합니다, 형! 그랬더니 아, 축하한다! 대신에 아, 사회는 내가 봐야지, 그럼! 누구니? 아, 어젯밤에... 어젯밤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었어요! 상욱이가? 예! 내가 떨린다! 내가 잠깐 보내는 것 같다! 야, 동생이! 그러면서 떨린다고 저 사회 어떻게 봐야 되냐고! 걔 뭐하는 애예요! 걔 사회 본인이 아니에요? 주상욱 씨를 만나봤습니다! 잠깐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긴장도 좀 풀어줄 겸! 저도 살짝 긴장이 되고요! 2부에서 재밌게 한다! 그래서 저한테는 특별히 하지 말라고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그 부탁 들어주느라고 제가 집 앞에 갔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두 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스타객들이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박정훈 씨, 문근영 씨도 오셨고요! 정여은 씨, 오랜만이네요! 박하선 씨도 오셨고요! 다들 반갑습니다! 겸새냈네요! 축하합니다! 겸새냈네요! 이현 언니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 저도 부럽네요! 인교진 씨하고 소희연 씨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사주길 바랍니다! 이세교육은 충동적으로! 파이팅! 정말!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소희연, 인교진 부부!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쁜 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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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김국진 씨! 국회 받으셨네요! 받았네? 소희연 인교진 부부!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